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와 동대문구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 1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88명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총 누적 확진자는 영등포구 1,124명, 동대문구 1,083명입니다. 한편 수도권 2단계, 비수도권 1.5단계인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2주 더 연장됐습니다. 직계가족을 제외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유지됩니다. 특히 앞으로 2주간을 특별 대책기관으로 정해 다중이용시설과 외국인 노동자 밀집사업장 등의 방역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.